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오늘 처음 발견한 건데 동아아파트 바로 밑에 담벼락에 게시판이 붙어있네요 동아아파트 담벼락에 여기 지금 동아아파트 있고 옆에는 금아파트 맞네 동아아파트 담벼락 여기에 게시판 지금 제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지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동아아파트 밑에입니다 동아아파트은 망량로가 아니고 망량로에서 보수동으로 빠지는 길이죠 그게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입니다 동아파트에서 보수동으로 빠지는 길 거기에 있는 동아파트 밑에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것도 있고 금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짐이 있습니다 보니까 매물이 범촌동 거도요 범촌동 매물이 있네요 있고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범일상그리 거도 있네요 범일동 거도 있고 매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군데 갖다 붙여 놓은 거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텃밭이 있는 거는 서구 갔습니다 서구 부동산이 서구인데 그거도 영주동에 붙여 놓았네요 그 다음에 또 동대신동 매물도 있고 다양한 동네의 매물이 있습니다 동네나 이런 데는 아니고 하여튼 부산역부터 요 사이에 부산역부터 요 송도 사이에 메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예 이것도 수정동이네요 오른편에 수정동 빌라네요 수정동 빌라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붙여 있습니다 밑에는 또 좌천동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좌천동도 있고요 좌천동 부산역도 지났습니다 예 좌천동 뭐 예예 그리고 요건 또 영주동 것도 있고 다양한 연물이 있습니다 아여 시청하신 분들 중께서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바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이 동아파트 지금 동아파트고요 이쪽이 지금 저 시내방량 부산역 방량이고 여기가 지금 거무아파트죠 예 거무아파트입니다 이게 거무아파트입니다 요 사이에 지금 올라가는 모노레일 여기 차 상당히 긴 겁니다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모노레일 상당히 오늘 긴 겁니다 예 여기서 지금 대천공원 밑쪽으로 아파트 사이에 모노레일 이거 승강기 예 승강기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예 영상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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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